박근혜 퇴진 때문에 계속 시위를 매주 나왔었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 시위를 좀 더 뜻깊게 보내고 싶어서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알아서 신청하게 됐어요.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아버지입니다! 박근혜 또 태치 나라! 도 숨고 있어, 도 숨고고 싶어. 도 숨고있고 한 번 더, 도 숨고 싶어. 레이프, 고향 일어나! 한 번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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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